휴일인 오늘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7.2도까지 뚝 떨어졌지만, 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. 내일도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, 모레 비가 온 뒤 12월은 첫날부터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